유치환님은요? 저는 11번 트랙의 작은 고백이라는 곡이 있어요. 되게 미디움 템포 곡인데 정말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곡 있잖아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 그래서 그 곡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치환씨는 성습이 원래 그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되게 이쁘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평이 돋습니다. 제일 가까이 앉아계시는데 다들 여기 앉으면 이쁠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요. 칭찬인가? 동화신기 노래 한 곡 더 들을 건데요. 이번엔 어떤 곡?